골로세서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면 어떤 좋은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오늘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이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신문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성추행했다? 누가 공구행령했다? 누가 무슨 짓을 했다?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골로세 3장 5절에서 제시하는 말씀이 뭡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사모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저질스러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계신 그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더러운 행실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